우리가 원인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분과 관련해서 좀 빨리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두 번째는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여 드렸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건의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특별재난지역도 검토를 하되 다만 그건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빨리 복구돼서 우리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셨습니다.